야 나 코인 모아야 돼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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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일단 원카드 한 번 도신의 컨트롤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신 갑니다 도신 초커 초커 초커가 이제 이런 카드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초커지 어떻게 이런 카드들이 이제 일단 4인팟은 빨리 카드 털어내야지 어 여기서 일단은 초록색 아 아 파란색 같게 아 이거 말썽군 터질 것 같긴 한데 일단 공격카드 빨리 털어내구 어허 어허 아 이건 좀 예상 아 이거 바꾸네 어 초록색 얘 지금 노렸지 이거 노린건데 이거 얘 지금 초록색 노린건데 아 야 한 번 속아줄까 아 한 번 속아주자 아 이거 말썽군 한 번 나오긴 해 근데 말썽군 한 번 나와야 100% 어 안 나오네 어 나이스 개이득이죠 이거 제발 여기서 이카르트 쓰고 얘가 3개짜리 쓰고 얘가 오즈 쓴 다음에 내가 방어 카드 그렇지 3개짜리 오즈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완벽한 빌드 나이스 아 빌드 너무 좋았구요 호로록 감사합니다 아 오호 이 친구 벌써 끝낼라고 해 오호 친구야 공격해봐 나 이카르트로 죽여버릴게 근데 얘 미하일 있으면 나도 모른다 친구야 까꼬롱 야 너 말썽군 없어 야 너 말썽군 없어 감사감사 너 말썽군 있지 그렇지 야 너 나랑 통했어 그저 메이크 원킬 이 친구 이 친구 나랑 좀 통하는 친구구만 이제 공격 한 번 쓰자 어이 오즈 오호 친구야 친구야 이 친구 아 이 친구 죽으면 안되는데 쓰읍 아아 점프 또 나이스 드로 많이 시키네 그 다음에 야 이거 이리나 꽁꽁 아꼈다가 한방에 분출하자 한방에 그냥 빡! 그냥 분출 뿡! 아 이건 내야될거 같은데 이건 내야될거 그렇지 파란색 됐어 됐어 이대로야 이대로야 그렇지 낸 다음에 이제 공격 이니쉬 걸고 되빡구 되빡구 오면은 되빡구 오면은 이카르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나로 흐흑 친구야 뭐해 친구야 뭐해 친구야 뭐해 야 뭐야 나 카드 자동으로 먹어줬는데 야 개주석 당했는데 여러분들 나 카드 자동으로 쳐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 내가 안 나 안했어요? 나 아 내 차례였는데 내가 안 눌렀다고? 아 죄송합니다 파란색 파란색 없지? 파란색 없지? 아 이거 자존식보다 코인인데 이거 빨리 끝내면 안 되는데 1대1 이거 기회 이거 기회 진짜 이거 오지 않는 기회거든요 이거 1대1 1대1 때 시간 10분 뻑이고 이기잖아요? 몇 코인받는지 아세요? 200코인받 200코인 찌리저우냐 근데 이 친구도 지금 빨리 끝내야긴 싫어하는 눈친거 같긴 해 안그래요? 야 이거 뭐 한장도에다가 점프에다가 이거 한장한다 한장해 어? 야 이거 장난 없는데? 어? 점프 쓰고 점프 쓰고 한장도 쓰고 한장도 쓰고 이거 쓰면 얘 그냥 골로 가는데 얘 지금 빡종할 수도 있겠는데? 어? 야 스겜 할까? 야 재미용으로 스겜 할까 그러면? 살살 한번 간 좀 보면서 어? 이니씨 한번 걸어볼게요 너 뭐 있어? 나 방어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놀아볼까 친구야 한번 놀아볼까? 너 오즈 있어? 한번 놀아볼까 우리? 맞받아쳐봐 나 방카있는데? 쓰읍 그래 한번 놀아보자 우리 한번 한번 놀아보자? 어 이카레트 있어? 지금 뭐 믿고 지금 잡고 공격 맞받아치는 거야? 어유 오즈까지 했네 아유 친구야 미안하네 미안해 켜야지 그러면은 아이고 야 서로 지금 군단장 다 빼부렀다 공격 카드랑 이거 아씨 야 이 친구 카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설마 이 친구 이리나로 끝낼 생각인가? 아니지? 안되지? 이리나로 끝낼 생각 아니지? 설마 1등 드리는 거 보니까 약간 지금 뒷골! 어 그렇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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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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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다 들어와 오케이 나이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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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썽꾼 바로 막아버리기? 자 끝났다 끝났습니다 이거 끝났어요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여러분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 야 ㅈㄴ 시간 ㅈㄴ 끌어야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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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ㅈㄴ 끌어야지 시간 ㅈㄴ 끌어야지 야 이러면은 이러면은 80코인? 오케이 레츠 고 어? 아 70코인 70코인 야아 씨 아 님들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비매너는 아니야 왜냐면은 내가 뭐 핏 난 도발 같은 것도 안했고 그리고 원래 이 여러분들 1대1은 원래 시간 끌어야 돼 1대1은 진짜로 이번 패도 나쁘진 않아요 어? 어? 뭐야 이 치구 이 치구 뭐지? 무슨 심리지? 여기서 이카르트리 쓰는 무슨 심리지 이거? 잘못 들은건가? 와 예측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인데요 지금? 아 근데 이거 약간 꼴등각인데 이거 약간 3등각인데 아 어떡하지 쓰읍 파란색으로 바꿨다 아하필 3칸짜리를 주냐 두칸짜리 주자 아 두칸짜리 줬으면 내가 맞받아 쳐주는데 이거 아 조짓네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아 이번판은 3등각 어 아니네? 일단 아직 살았고요 얘 노란색 없단 소리니까 괜히 이거 한장 더 되가지고 병원수 주지 말고 계속 드로우하게 냅두자 그렇지 그렇지 계속 드로우하게 노란색 유지시켜야되요 계속 노란색 안뜹니다 웬만하면 이거 아 와 이거 아니 이거를 숫자 카드로 내가가지고 바꾼다고? 에바지 여기서 공카 이니쉬를 해도 내가 되빡고 맞을거 같은데 설마 아 잠시만 쓰읍 아 애매하구만 아까 노란색이 없었잖아 얘가 아까 노란색이 없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얘 노란색 없었지 오케이 드로우 오케이 좋구요 또 노란색으로 드로우 시키자 얘 좀 견제해야되 아 노란색 떴네 이 와중에 레전드네 파란색이 있다는 소리네 얘가 그러면 점프해주고 아 잠시만 얘 파란색 3개 카드는 아니겠지 말썽꾼일거야 아마 말썽꾼일거야 얘가 남은 한장에 아마 내 예상에는 아니면 말 아니면 오케이 나이스 맞는거 같아요 얘 말썽꾼 있는거 같애 얘가 어 뭐야 나한테 있네 뭐지 엿먹어라 이 자식들아 엿먹어라 오케이 슬슬 지금 클리어가 보입니다잉 슬슬 클리어가 보여요잉 오케이 초록색 나왔고 초록색 아니 노란색 노란색이나 초록색 제발 아 여기서 여기서 어 또 나왔어 야 말썽꾼 또 나왔어 케이크 점프 카드로 펀만 좀 남겨주고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공카 써봐 여기서 내가 이리나를 쓰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어 여기서 이리나 썼다가 이거 등수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 크게 내겠습니다 공카 써봐 얘 이 친구 보니까 이렇게 공격을 자신감있게 던진다는 소리는 얘가 이카르트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카르트 쓰게 공카 한번 뺄게요 얘 이카르트 쓰게 유도 좀 해볼게요 아 이카르트가 아니라고 아니 이카르트가 아니라고 아니라 공카가 얘가 혼자 다 갖고 있어 이거 지금 끝난거 같은데 얘가 이카르트냐 방어카드냐 둘중 하난데 방어카드 내지 말라고 공격 안할게요 얘 만약에 마지막 방어카드였으면 내가 공격했을때 방어해가지고 게임 끝날수도 있었기 때문에 숫자카드 내는게 확률상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아 조졌다 이거 어떡하냐 방카 있스 아 방카 없네 나이스 뭐야 얘가 다 갖고있나 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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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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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조로워 지금 공격 걸었다가 제가 뒤질수가 있기 때문에 드로우 하겠습니다 공격은 섣불리하면 안돼요 음 아직 이디나 쓸 타이밍은 아닌거 같아요 파란색으로 바꿔줍시다 자 일단 얘 좀 견제해주고 요번에 한번 이걸로 하면 이니식으로도 괜찮을거 같애 두개 세개 세개로 받아치는거지 괜찮을거 같애 두개 오케이 얘가 공카 없고 오케이 이런식으로 나쁘지않을 이니식 좋았고 숫자 빼고 슬슬 클각 보입니다 이거 파란색 유지시키면 내가 점프쓰고 아 오케이 좋아 슬슬 끝난다 이거 클각 나온다 숫자 바.. 색깔 바꿀 때가 됐지 그렇지 아 이거 괜찮을까 근데 얘가 아까 공카를 많이 빼긴 했어 그래서 없을거야 아마 그렇지 여기서 초록색이 아 일단 이디나 이거 뺄게요 이디나 빼고 빨간색으로 하는게 맞긴 한데 왜냐면은 빨간색 이거는 색깔 바꾸기가 좀 힘들거든 색 바꾸기는 회이크를 주는게 좋은데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회이크 없이 정직하게 가는게 좋긴해 이거 색깔 바꾸기 힘들어 이거는 아 아 잠시만 아아 아니야 어 오케이 나이스 끝났다 오케이 야 시간 오지게 끌고 1등 해가지고 이거 이번에는 한 140 100안 30코인 정도? 100안 30코인? 어 120 127코인? 자 자 인피니티 플레스 고 뭐야 야 세번하면 200레벨 되겠지? 한번은 2레벨업 하겠죠? 세번하면.. 되겠지 말랩 되겠지? 200 되겠지 200 되겠지 제발 2레벨업 제발 야 야 진짜 레전드다 야 미쳤다 이거 야 뭐냐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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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무조건 200이야 이거 오케이 200레벨 완료 2레벨 완료